안녕하십니까 엑소옥퇴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웬일인가요 6월 25일 6월 25일 저녁 10시 20분경에 북경 베이징에서 우박 폭우 폭풍 천둥 번개가 치면서 큰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그 베이징시는 요 베이징 호우 청색경보 그 다음에 우박 황색경보 강풍 청색경보 천둥 번개 황색경보 경보를 발령 중에 있구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비가 올 예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6월 25일 어제 허베이 청도 펑링 만족자치현에서 갑자기 굉장히 골프국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집이 막 부서지고 자동차도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펑링 만족자치현 기상대에서는 우박과 주황색 경보 신고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그 레이더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서북부에서 강한 대류 구름이 동남쪽 북경 방향으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방향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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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